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2분기 주도 섹터 숫자로 증명할 타픽 섹터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링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기 1분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부터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1분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딱 3개의 섹터가 주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 관련된 모든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무려 155% 이상의 상승까지 보이는 등 굉장히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25년 27년까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ai 쪽도 굉장히 크게 화도화가 됐었죠. 자 마인즈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고 관련된 ai 반도체 쪽을 생산하는 곳들도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닷건 대비 120%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아시겠지만 챗 gpt 이슈로 인해서 전체가 들썩이는 미국 관련된 종목들도 20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큰 테마가 형성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ai 쪽은 사실 실적이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마선 상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와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최대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 주도주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우리에게 쏠쏠 아주 수익을 줬었던 섹터가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유일로보틱스 등 관련된 모든 전종목들이 큰 상승세가 나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30%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m&a 관련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이런 부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SBB테크와 같이 이제 감속기를 또 부품을 또 개발하고 있는 곳들도 크게 이제 부각이 된 바 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두산 관련된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총출동해서 로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테마를 또 형성을 하게 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AI와 비슷하게 테마성 상승이 주된 포인트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로보 주는 내년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오긴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을 거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2분기 주도주 섹터는 어디서 나올까 이거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섹터 내에서는 저는 사실상 2차전지 정도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AI 로봇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 섹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섹터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각의 섹터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많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주도주에 대한 또 힌트 관련된 또 탑픽주에 대한 강력한 또 힌트 종목에 대한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딱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꼭 혹시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시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지금 채널톡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섹터인 자동차 섹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가장 큰 대장주들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갈수록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당연히 동반해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대장주의 흐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바로 기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대수가 320만 대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3% 정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97.6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2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역시 판매대수는 394만 대로 매출액 1.4% 정도의 상향 수치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기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성장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유출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가 각각 4.8%, 5.1%로 굉장히 선방해주는 이런 성적표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현대, 현기차라고 표현을 하죠. 현기차의 지금 목표 점유율은 약 4%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을 공략해서 성장 모멘텀들을 단계별로 밟아 나갈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좀 많은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북미 시장이 워낙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지금 전환 속도가 가장 빨랐었던 것이 유럽이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내수에서 굉장히 빵빵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의미한 수치를 발표했었던 지금 외제차 업체들이 없었는데 우리 유일하게 이제 또 현기차가 유의미한 성과를 지금 발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밑에 이제 표를 좀 보게 되시면 유럽 판매량 그리고 중국 판매량, 국내 판매량 그리고 북미, 인도 순으로 지금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장 오른쪽이 이제 인도 판매량입니다. 보게 되시면 2023년도에도 성장, 2026년도에도 성장, 30년도에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다른 시장과 달리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목표치를 좀 잡은 것을 보면 23년도, 26년도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의 전기차 전환 속도 그리고 판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 시장이다. 그래서 이 양 시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해나가셔야만 절대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 인도 시장에서 지난해 이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글로벌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14%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23년도 2월 달에 4만 4천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성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이제 북미 시장을 인도 시장이 이제 견인을 해서 현기차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멘텀 그 안에 지금 가시권 실적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2분기, 3분기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국 기업인 이제 타다라는 자동차가 따로 있는데 9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는 프리미엄 그리고 SU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서 지금 서서히 점유를 높이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신차에 대한, 신모델에 대한 출시 연도월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신 대로 EV9 같은 경우가 5월달 정도에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EV5 같은 경우가 11월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2분기에 좀 선점을 좀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산업평균의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는 굳이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판매량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그 대전환 시점에 현기차가 지금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보급을 토대로 지금 실적 성장성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센티브 과한 인센티브 없이 비용은 낮추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ASP 자체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오른쪽 가장 밑에 이제 하단에 오른쪽 표를 보게 되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다른 지금 GM이라든가 그리고 스텔란티스에 비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도 낮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기아,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굉장히 호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자 중국과 인도 시장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신차 판매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업종에 대한 탑픽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LED, 램프, 매출, 호조에 따라서 SL과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업체이고 GM과 현대차 쪽으로 지금 선방을 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강력한 실적 개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때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1분기는 아마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성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공업입니다. 보통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 더욱더 가파르게 급등하는 종목 특징이 있죠. 그게 바로 현대공업인데 암레스트, 헤드레스트를 보통 제조를 하고 있고 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제인 엠프리우스 그리고 전고체 전지 개발 업체인 솔리비스 분리막 코팅 업체인 에너, 에버 배터리 등 다양한 지금 투자를 해놓고서 투자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신성장 동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제가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시댄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연간 20% 이상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신기술을 토대로 신제품의 개발에 성공할 시에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올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란톡 채널 추가 꼭 하셔서 관련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관광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대만 미국 등 관광객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언론상 토대로 지금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항공편 증편에 대한 영향이 서서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오프닝 효과 및 중국 단체 관광 비자가 허용될 시에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연히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는 상당히 재미없는 주가 상황이었지만 2분기부터는 급반전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있는 만큼 관심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방안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윤정부 체제에서 중국 무선을 2월달에 지금 63회 정도 분에서 9월달에 954회분까지 증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출 개선 효과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모두를 여러분들이 섭렵하셔서 하나씩 이제 분석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호텔, 여행, 항공, 카지노, 택스리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매출 신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POP 열풍 그리고 K-드라마 열풍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난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K-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유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이런 효과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지속적인 변화의 그 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매출은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셔서 2023년 2분기 시장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위에 표를 보시면 중국이 1인당 월평균 매출액과 기타 외국인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도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지금 현재 이제 세금 환급을 주로 대행해주는 이런 업종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 3월달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굉장히 50% 바닥권에서 50% 넘게 이제 크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를 지금 보통은 증권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몰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를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그들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형주 쪽에서도 저는 다양한 기회가 지금 열려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텔실라도 한번 보시죠. 호텔실라 연간 시내점 마진율 추이를 좀 보게 되시면 지금 22년도 2분기에 좀 소폭을 많이 낮춰졌다가 23년도부터 지금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간 시내점 마진율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23년도 호텔실라 마저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R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 아직도 지금 상단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크고 그리고 워낙에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금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연출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광업종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이어질 호황업종이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 외국인 관광객 텍스 리펀 호조 그리고 면세 한도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매출액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테이블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사실 1인당 배팅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액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이전을 회복해서 가장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액 관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카지노 호조에 대한 수액 그리고 5년 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실적은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되게 큰 기대를 하고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재미를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역시나 품질, 기술적인 부분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감산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죠? 1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자 2분기부터 모바일 수요에 대한 반등 그리고 하반기 서버용 시장이 반등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적보다 앞서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고량이 어떻게 지금 줄어들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재고는 지금 4월달 기준으로 지금 10주 정도 후반으로 추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적정 재고 수준은 3에서 5주 정도 사이클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감소되는 추진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호황일 때 보통은 이제 장비사들보다 소재와 부품 쪽을 많이 봅니다. 왜? 공장 가동이 호황일 때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와 부품이 많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불황일 때에는 소재와 부품 쪽은 당연히 가동률이 줄어듬에 따라서 당연히 상당히 낮아지고 반면에 이제 장비 쪽은 계속 꾸준하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장비주들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비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전망 주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D램과 랜드 부분에서 지금 23년도 4분기부터 급반전해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시기 이전에 당연히 먼저 선점에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올해 말에 지금 재고 수준에 따라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도 빠를 수 있다. 보통 이제 내년까지도 보고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좀 빨리 올해 말부터 그런 면모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예상이 아닌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로 관심을 잘 두셨다가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제 편입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2, 3분기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해보신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대한 최종의 수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장비 쪽, 소재 쪽까지 아유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이런 히든 종목 또 제가 한 종목을 발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관련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그대로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방법 안내해드리자면 카메라로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해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톡 추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주도 섹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1분기에 만약에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분기 시장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